경쾌한 옹알이가 울려퍼지는 윌벤져스네인데요. 근데 애들이 안 보이는.. 아 저기 있었구나 그게. 까꿍. 아빠 피해서 숨어있는 거야? 우리 안마 아빠 놀이할까? 나는 아빠고 너는 안마고. 유미. 유미 나 일 갔다 왔어. 애들 다 놀랐어? 유미 너 팡 먹었어? 우리 오늘 흰 밥 먹을까? 왜 놀랐어? 엄마 아빠를 더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밥 얘기하고 또 흥분했어요. 유미 빌려요? 유미? 나 팥콜인데? 아빠 몰래 먹을 거 구하러 갔는데? 화장품 여기 있다. 화장품? 아 엄마? 엄마 화장품까지? 아 엄마 화장품까지? 유미 이거 샷이 먹었어. 아빠 지금. 아 근데 너무 비슷해. 성대모사를 하네요. 가족들. 유미 뭐죠? 아이 귀여운 것들. 귀엽다. 흥분하니까. 지금 뭐지? 잠깐만요. 엄마 화장품 갖고 왔어. 음!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 전부 타네. 우리 차지 엄마 또 할까? 너, 너도. 너도. 얘들아, 어디 있지? 아파 났어. 집어야 되지. 필리엄. 핀. 어디 갔지? 손뼉. 필리엄. 아 저 바시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알겠네 어 무서워 무서워 아 아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셋이 같이 노는 거라 야 내 놔 내 놔 내 쏘리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누르면 어떡해 아빠 쏘리 안 들어가게 봐봐 아빠 쏘리 안 들어가 아빠 안 되는 일이야 나 손 가게듯해 아 너 정말 오 진짜 손 크다 너 이렇게 하면 엄마 진짜 혼난다 나 안 뺐을 거야 빼봐야겠네 빼봐야겠네 뺀 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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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빼주면 셋째 줄게 여기 빼봐 빼줘 먹을 걸로 그렇게 배는 들어가나요? 짧아요 얇은데 짧아 아 먹을 수 있었는데 빼빼 빼빼 빠빠이? 야 빤 빠빠이 안되겠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걸려야겠네. 요즘 자꾸 구석에 물건들은 숨겨서 없어진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난까지 치니까 더 이상 봐줄 수 없고. 눈도 들어가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장난은 장난으로. 또 기발한 우리 쌤아빠가 또 뭘 준비했을까? 뭐해? 좀 안 줄까? 어휴. 야 근데. 아빠. 앉았자 사진 좀 있겠죠? 쉬울까? 뭐예요? 뭐예요? 어 뭐야? 아빠 손이 갑자기 작아졌어요.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은 아빠 손이 커서 안 들어갔잖아. 손은 작아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소원 빌었더니 손이 이렇게 작아졌어. 진짜 오마이갓이다. 아빠 손은 훨씬 더 작을걸? 오야, 아빠 손은 훨씬 작다. 봐봐. 우리 손도 훨씬 커, 아빠보다 지금. 까꿍! 여보세요? 아야야. 아야! 조금 귀여워지. 좀 귀엽지? 간다! 까꿍! 우리 작은 종이 꼭! 과연 통할까요? 왜 이래? 아빠 물 좀 갖다 줘. 물? 오케이. 물 줄게.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야, 뭐야. 어어! 어어! 잠깐만! 진짜야. 빨리 받아! 빨리! 빨리 받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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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야, 야. 미안해, 어떡해. 나 원래 이렇게 안 썼던데. 아, 나도 소리. 이런 불편함도 있었네. 아, 여기 앞에서 작아서 아이들이 팍팍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야. 내가 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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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아, 니가 딱 없게. 아, 눈치가 빨라요, 그래도 윌리엄이. 어. 펜토리도 들어왔던데. 뭔가 이렇게 아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야, 손이 들어가니까 여기 딱 잘 잡네, 그렇지? 아,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괜히 일값만 늘었어요. 불도 못 먹고, 지금. 일만 하고. 없어없어, 아까 다 쏟았어. 갑자기야. 레메. 답답해. 아빠가 다 해줬는데. 윌리엄. 네. 아빠 선 싫음? 응. 싫으면 시집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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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 어? 이렇게, 이렇게. 슉 이렇게 해.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려놔, 내려놔. 오세요. 봐봐. 아, 끊기겠다.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누르고, 그리고 슉 이렇게 믿는 거야. 누르고, 밀고. 뭐예요? 어. 누르고, 밀어. 나야. 누르는 거 봤는데, 지금 메시지 한 번 했잖아. 네? 누르고, 밀어. 누르고,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밀어. 아,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야, 전화를 이름 통화 받을 일입니까? 이름 통화 받는 일? 야, 왜, 아야. 아야. 나야. 엄마? 어, 벤틀리. 아빠 좀 바꿔줘. 야, 유미야, 유미야. 아, 얘 지금 정신 없으니까 이따가 전화해. 그게 낫겠다. 아, 알았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미안해, 미안해. 그럼, 눌러, 눌러. 발 가르세. 뚝 끊어줘야죠. 어, 야, 잘했어. 됐어, 됐어. 야. 야, 이제 전화 받는 법을 알았어요, 이제.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있었어? 우유. 어디, 보여줘야 해. 야. 아버한테 책도 보여줘야 해. 우유, 멋있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이건 마리아. 낙타. 낙타. 어휴, 방어 많이 배웠네. 아빠가 책장을 못 넘기니까 벤트리가 대신 읽어주네요. 예. 빡치. 맛있어. 낙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진짜 아빠 도와주는 거야? 뽕. 야. 야, 근데 미안한데 손가락 하나만 빌려봐봐. 코가 간절하고. 응? 코까지 긁어달라는 거예요? 응? 응? 안으로. 여기 안으로. 아! 야, 소자네요. 여기 안으로. 여기 안으로. 여기 안으로. 여기. 야, 윌리엄. 손가락 하나만 빌려줘봐. 손가락 하나만 빌려줘봐. 손가락 하나만 빌려줘봐. 아니, 손가락 하나만 빌려줘. 윌리엄 손가락 하나만 빌려줘. 이미 버린 손. 고마워. 어, 김이야. 아니야. 아니야. 야, 너에까지 갈 필요 없어. 어? 너에까지 아니야. 어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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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ej이 뒤쪽이 뻥뻥하네. 이 영상님께 어떻게 알죠? 아빠. 애기 귀 갈게 probl благ 비 Jaz!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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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 아빠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저귀 갈 줄 알아? 야 이게 진짜 이게 웬 난입니까 야 내가 잡을 테니까 니가 빼 괜히 구석에 차키 놓다가 봐봐 가야해야겠는데 됐어? 떴어요? 야 이제 기저귀 이렇게 한 번 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못 갈죠 아빠 손 때문이야 아빠 좋아 진짜 답답하다 아빠 왜 사산삼까? 아빠 손이 들어왔으면 잡혔어 이제 구석에 안 숨긴다고 하면 될 텐데 아빠 내가 빼면 다시 돌아와 그래 그래 들어올 수 있지 나 거기에 있는 거 다 빨 거야 아빠 다 안 봤을 거야 아빠 내가 다 봤어 진짜 파봐 돈 자키 이러면 성공적 아니에요? 성공이죠 나 구석을 안 넣을 거야 고용이니까 아빠 손이 들어와 간절히 피면 들어올 수 있어 들어와요 좀 더 열심히 더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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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님 들어왔어 너 때문에 들어왔어 와아 와아 왔다 나 쌤 아빠의 훌륭콤 오늘도 성공입니다 성공이다 진짜 não 이제 두부로 많이 tea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